형님들 안녕 이번판에는 라머스 정글입니다 저희 라머스 정글은 이번판에는 20분 내 승리 2000개라는 엄청난 미션이 걸려있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다이아 예티 구간인데 20분 내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편은 지금 미드 카사딘이 나기 때문에 미드 카사딘을 제가 봤을 땐 잘 후벼파면 초반에 아무래도 다이나가 라인에 밀지 않을까 또 라머스가 라인을 믿는 형님들이 너무 많으시면 약간 무력해질 때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 라인 좀만 땡기면 미리 야부리를 털어놔야 돼요 잠깐만요 화면 조정 좀 할게요 뭐야 200개 준다는 형님 어디서 또 토꼈습니까 어쨌든 이따 빨리 정법 시작할게요 제 생각에는요 어차피 상대 정글이 스카노니까 스카노가 뭐 스카노 소식이나 스칸 초식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무서운 녀석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래쪽 3캠프 먹은 다음에 레드 먹으러 가기 전에 카사딘 한번 찔러서 프리라도 빼놓고 그 다음에 또 100개라고요 아 아 이제부터 그런 장난치면은 진짜 화냅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자 자 빨리 넣을게요 자 빨리 두꺼비 먹고 바로 굴러서 그때 먹구요 근데 이거 다이애나가 초반에 좀 딜이 안나와서 내가 갱을 가져도 아무리 안될 것 같고 프리라도 빼주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카사딘님 보나마나 내가 위쪽에서 튀어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거야 라인이 좋기때문에 지금 위쪽에 와도 박았잖아요 이럴때 제가 저럴줄알고 이렇게 밑에서 한캠프 먹고 밑에서 갱간다고 했던거에요 이거 마무리 되겠죠? 그렇죠 이런식으로 카사딘 족처벌해야되요 형님들 여기다 와드를 박은 뒤에 바로 레드먹으러 갈게요 집갔다가 라인 프리징하지 그냥 바로 집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인 미는것보다 바로 집갔다가 라인 프리징하고 바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바로 갱 쏟아줬을텐데 바로 형님들 레드바로 먹을게요 벌써 카사딘님 버틸데스 밖에 만들었죠 카사딘님 풀도 못쓰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다음 갱킹은 한번 버틸수도 있거든요 탑은 돼지들의 싸움이고 버텀은 소풋이 오르가나라서 갈 때가 애매해요 일단 다른 곳에서 최대한 미드 위주로 이득 챙겨야됩니다 멍청한 카사딘는 스카나는 부불대면서 들어오지만 이미 먹고 도망갔어요 아래쪽 박에 먹으러 갈거야 멍청한 스카나랑 싸울 생각이 없거든 바로 먹을게요 바로 먹을게요 모르가나 블랙쉴드가 있어서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 라인 땡겨지면 바로 갈게요 라인 땡겨지거든요 모르가나 라인 밀고 있거든요 준비해야됩니다 우와 킬각 나온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형님들 누구한테 도발을 걸지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그냥 블랙쉴드를 어쩔 수 없이 반응이 안되는거에요 이게 바로 뽑기거든요 끝까지 저는 이런식으로 재버려요 저 절대 먼저 도발을 안써줘요 벌써 20분 썰에 나오기 직전이에요 이거 우리 편 집중 조금만 하면 돼 아 잠깐만요 빨리 사야되는데 늑대물어 갈게요 지금 얻어 걸린게 아니고 확실한 각을 본거하자 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게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정글 차이가 벌써 하늘과 땅이거든요 지금 상대편 바텀 스펠도 다 빼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 미드 바텀에서 끊임없이 플레이하게 되면 이득불 구석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아 진짜 100개 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삐지진 않았었는데 제가 또 약간 부들댔다고 또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바텀 라인 땡겨지거든요 라인 밀고 집에 갔었기 때문에 항상 라인을 밀고 집에 가면 그 다음 라인 땡겨져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공선을 짠 다음에 봐봐 미스폰 넣기분 너무 좋아서 저한테 바로 니쉬 해주잖아요 그때 감동이었거든 솔직히 하죠 갱킹은 여기서 형님들 한번 더 가요 솔방울을 타고 와도 받고 있겠죠 하지만 소용없어요 뺐나? 뺐나? 아 쓰레쉬가 석발을 맞아서 오! 아! 근데 이건 진이 진짜 잘했다 무빙도 그렇고 진짜 날카로웠다 아 너무 아쉽네 잠깐만요 일단 바텀 계속 압박해봐 라인 밀고 욕먹으러 와도 돼요 사실 저는 일단 형님들 스카너에 레드에 가서 스카너에 레드에 와드를 좀 박아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용쪽에 일단 핑 찍어놓고 스카너 레드에 와드 박고요 저 미친듯이 백핑 찍어서 제가 용 리쉬를 도와주려고 만듭니다 바텀에게 뭘 해야 될지 제가 이해를 만들어주는거에요 저 바텀에게 용을 리쉬하는 시간을 준 뒤에 저 용먹을게요 초반부터 용까지 가면 우리 1대1에서 어디서 났지? 탈이 죽었구나 아 잠깐만 마오카트 소울킬? 상대방 버티는데 뭐지? 따게 구루까지 다 먹을거에요 잠깐만 스카너가 레드에 보이거든요 스카너가 나보다 6레벨 좀 빨리 찍을 수도 있어요 오 다이니 아 좋다 아빠 일단 나 이거 먹을게요 뭐야 타..어오 예반데? 자꾸 솔킬 따이면 이거 이십분 일단 해볼게요 스카너가 나보다 6레벨 좀 빨리 찍을 수도 있어요 다이나 좋다 아빠 일단 이거 먹을게요 뭐야 탑 아 예반데 자꾸 솔깃다이면 이거 20분 일단 해볼게요 어 뭐야 이거 와자? 이거네 1대1 뜰래? 1대1 뜰래요? 1대1 뜰래요? 1대1 뜰래요? 1대1 뜰래요? 1대1 뜰래요? 1대1 뜰래요? 어 그렇죠 아 모르가나가 어떻게 이 타이밍 여기있냐? 하아 진짜 모르가나 에바잖아 모르가나가 왜 여기있어 아 좋았는데 잠깐만 제압킬 누구한테 들어갔지? 모르가나한테 들어갔구나 뭐 나쁘지 않다 아 근데 형님 20분 썰에는 아 물 건너 간거 같아요 탑이 솔깃을 두번나서 쓰읍 아마 안될거 같아요 아쉽지만 저는 돈은 포기하고 이번판 승리에 저희 좀 초점을 맞춰야될거 같아요 사실 20분 썰에는 티문도 중요한거라서 역경한 탑라이너를 만나버렸기 때문에 20분 썰에는 좀 쉽지 않을거 같아요 보통 바텀도 주소권 잡아줬고 리드도 어느정도 주소권 있으니까 초점에 굴려야죠 용도먹어놨고 뭐하죠? 스카나 뭐하죠? 아 잠깐만 저거 죽었다 저거는 아 저거는 죽었어요 늦었어요 어 잠깐만요 아 나를 어떻게 막을건데 상강사 먹여놨다 이거지 바로 받치기까지 이거죠 우리도 서버워터가 한번 합류할때가 됐지 슬래시 너무 좋았다 나이스 바텀 주소권 잡아줬으니까 솔직히 약간 오르가나에 빠였잖아요 바텀 주소권 얼마나 열심히 잡아줬는데 바텀 주소권 얼마나 열심히 잡아줬는데 와 일단 두꺼비까지 먹을게요 슬래시형님 지금 큰게이머 모두 보기 좋습니다 아 근데 오르니 벌써 3번이나 됐죠 오르니 어떻게 마오카이한테 오르니 원래 오른데 마오카이는 원래 오르니 더 유리하거든요 저 옆에 오른 9대기입니다 아 난 어쨌든 무조건 미드 바텀에서 해야되거든요 미드 바텀 위주로 갈게요 태볼망이 나와서 사실 이제부터 진짜 무적이기는 해요 쿨링 라머스는 솔직히 좀 말이 안되거든 쿨링 라머스는 솔직히 좀 말이 안되거든 태볼망이 나와서 어디까지 도망갔죠 에헤헤헤 딸기 쫓아가서 괴롭히지 탑 밀어버려 형들 탑 부숴버리자 궁 켜가지고 부술게요 궁키면 탑한테 딜 들어가거든요 침식 체포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됩니다 잠깐만 이거 기다렸다가 바텀 다이브까지 봐야되요 바텀 다이브까지 봐야되요 지금 뺄 필요없어요 여기다 피킹을 박아놓고 바텀 다이브까지 봐야되요 완전히 게임을 부서뜨려야되는 타이밍이에요 좋아 좋았다 어 잠깐만 쓰레기샵 라임 밀어봐 바이브 또 올꺼야 미친놈이에요 형님들 끝까지 가요 그냥 갈거에요 이렇게 돼야죠 이런식으로 게임은 그냥 엇거지로 터트렸는데 우리 탑이 좀 망했네 카사림 보다 못해서 내려오죠 집에 갈게 형님들 여기까지만 하고 신발은 헤르메스 가야겠다 이정도면은 지금 바텀 완전히 붕괴되서 맨탈 터지기 직전일거거든요 지금 20분 전에 게임 끝낼 수 있는 가능성 솔직히 있긴 있어요 아직 눈까지 준비하자 오브젝트까지 확실하게 컨트롤 해줘야 완전히 멘탈이 터지거든요 오브젝트까지 좀 확실하게 정리해야되요 지금 다이애나도 초반에 잘 키워놔서 이거 아 올윈이 진짜 반반만 해줬어도 이거 무조건 서랭인데 아마 상대편 마오카이가 15분 서랭을 안 쳐줄거란 말이죠 용치자 미포 라인 뭐 어떻게 와줄거야 카노가 뭐 이걸 뺏으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하죠 모르가나 미쳤나요 카노가 돌았네요 이런식으로 해상인들 그냥 죽여버려야될거 같아요 말도 안되는 플레이를 하면은 전멸로 박아버려요 적지 리더를 죽여 리더만 죽이면 돼 아 왜 이렇게 안죽어 어떻게 좀 해봐 쟤 좀 미스포츠 어디갔어 아니 미포야 너 어디갔어 너 왜 뺐어 아 이건 미포가 근데 갑자기 라인 밀려고 하는게 좀 애가였던거 같은데 마무리 와서 해주시지 쓰레시압 구해주자 냉턴 구해다 던지면 안되는데 오 나이스 용 먹어 용차 우리 용에서 무한대로 해야되요 형님들 괜찮아 지금 어차피 킬 골고루 다 들어가서 상관없어요 어어 아니 아니 거기에 거기에 부들댈 필요없어 우리 오브젝트를 컨트롤 해야돼 희망을 아직 뭉개놔야되거든요 저거 지인 계속 죽이면은 아 미포색 써렘 나올거같은데 마오카이가 일단 미드에 왔으니까 저도 좀 두꺼비 먹어야될거같아요 탈이 2레벨차이구나 이게 어떻게 팀이 좋아요 형님들 말도 안되는거죠 그냥 정글차이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미드랑 다톰을 부숴놨기 때문에 팀이 좋은건 아닙니다 오륜이 반반을 했었어야 팀이 좋았던거죠 이건 팀이 역좋은겁니다 오륜 그냥 계속 죽어라 형 어차피 오륜 이미 멘탈 좀 막아서 죽어도 돼요 20분 서리는 좀 힘들거같아요 어? 손 없는거 못참아요 아무리 잘깠어도 잠깐만 이거 뭐예요? 굴소봐 미스포춘 궁 써줘 미스포춘아 궁 써줘 공 써줘 제발 왜 이렇게 튀지? 뭐지? 어 궁 썼 궁 바로 썼으면 좋은결과 있지 않았을까 애가 아닌가 랭턴만 던져줘 랭턴만 랭턴만 아 근데 방금 진짜 좀 너무 아쉽네 2포가 다 죽일수도 있었던거 같은데 하아 천천히 해야될거 같아요 형님들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부터는 뭐 그냥 물을 흘러가는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미 제가 해줘야되는 역할을 다 해줬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키워놓은 딜러들이 뭔가 해주길 기대하면서 거기에 기댈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좀 버리기나 좀 먹을게요 어쩔 수 없죠 상대편이 나 카사딘 못 컸거든요 우리 다이애나가 훨씬 잘 컸고 카나 뭐 잘 컸다니까 카나가 교전속에서 키를 좀 많이 주워 먹어서 갑자기 떡상 했는데 이거는 가서 해야될거 같은데 미토야 쏠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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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토야 쏠지마 쏠지마 미토야 쎄다 죽여 형 다 죽일 수 있어 그렇지 끝까지 갈게 끝까지 갈게 미스포츠 어디가 미스포츠 어디가 미스포츠 여기 와줘야지 나이스 개이덱 봤다 좋았다 스트레이션 랭턴으로 미스포츠 챙겨주는거 좋았다 뭐하죠? 뭔데 저를 개빡돌기하고 있죠? 미스포츠 돌풍같네 어후 랭턴 못 안 터져 나이스 일단 저는 형님도 여기서 칼라브릭까지 먹을게요 아 그냥 서렌 쳐줘라 형들 우리가 이겼는데 진짜 이거는 상대 지금 진이랑 모르간다 멘탈 나갔어 용을 보자 저 지금 말도 안되겠어요 형님들 저 가시가부까지 있어요 저 이제 여기서 마법정황력팀 하나 올리잖아요 저 그냥 저 미친 콩벌레에요 안 죽을거고 죽을 자신이 없어요 형님들 이 다음에 도발 말고 W선마할까? 진 돌풍한거 보니까 진짜 멘탈 나간거 같은데 이거 나 좀 도와줘 나 하루 종일 맞아줄 수 있어 어 괜찮아 리포 형 빨리 좀 와줄래? 하루 종일 맞아줘 형님들 저는 저 마법을 도발 버려버릴게요 하하하하 이렇게 됐네 도발 또oder 노코드 아 resel 아 어세 아 상대가 좀 합류가 좋네 큰일났다 우리 어떡하냐 일단 오르니 저거 13레벨 돼야 되나? 부러버린 것 같아요 오르니 13레벨 돼지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볼렘까지 먹을게요 우리가 다이애나가 테리 아니라서 그걸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점화여가지고 다이애나가 옆에 붙어있을때나 뭐 좀 하고 천천히 사이드 운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 원딜이 없는 사람인데 저 마오카이도 언젠간 녹지 않나? 언제까지 마오카이가 딱딱함을 유지할 수는 없을텐데 스카노가 미폴 좀 잘 데려가네 아오 다이애나 뭔데 미폴 가서 텅크 카사리라 좀 때려야 되는 거 아냐 형? 뭐 아냐 형? 뭐 아냐 형? 아아 난 안 enfor fluores기가 야지 고려하니 상대कickets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 진짜 억울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보바야에 걸면은 그냥 바로 리포가 궁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다 먹을 것 같거든요? 리포가 궁을 너무 오랫동안 아끼는 게 좀 에바인 것 같아요 나도 먹어야 돼 진짜 배우바야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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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음 이래 안 죽어 이 궁 쓰면 안 되나? 그냥 진짜 이럴 때 이렇게 궁을 안 써요? 아 마나가 없어? 진짜? 아니 진짜 궁 박 되게 많았는데 아까부터 몰래카메라인가? 질 수가 없는 판인데 이거 원래 진짜 아 이거 용봐야 되는데 뭔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밤끝 하셔가지고 딜 안받힐 것 같거든요 아예 내가 가시가봇이라서 치감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여기 밀포 궁은 없구나 나이스 잘 들어갔다 오케이 좋아 진영 좋아 진영 좋아 마크 빨리 걸었어 마크 잡았어요 좋았다 좋았다 원래 이렇게 정상이란 말 끝까지 가자 왜이렇게 빨라? 이거 먹고 바론까지 갈까? 이거 먹고 바론까지 갈까? 다 아낄게요 뭐야 저 스카너? 돌아버렸나? 이거 스카너 잡으면 우리 너무 빠르다 스카너 미친 미친 이속인데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마오카이가 좀 너무 뽕에 취했어요 지금 마오카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딱딱한 줄 알아요 형님들 그래가지고 마오카이도 막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저희 편이 계속 마오카이를 제대로 못잡아내니까 약하게 터졌다고 생각해서 지금 마오카이 게임을 막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아잇 우리가 오르니 지금 13레벨이 됐기 때문에 강화된 템도 들어오고 아까랑은 또 달라요 제가 라이탄라인 밀게요 제발 물리지 말아줘 아 똥 물렸다 잠깐만 리퍼 같이 군이나 가가 봐 그래 봐봐 모르가나 벌써 개빗했잖아 이거 가만히 좀 타고 싶어 오 블랙슈드 타임이 뭐야 미쳤다 아아 어 원코인 있나? 아 근데 오른도 자꾸 몰리고 너무 다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게임이 진짜로 원래 이 게임이 보통 이렇게 안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 흘러가는데 이상하게 방송 켜고 하면 꼭 게임이 히트 되더라 원래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이 없는데 약간 기본치는 다 되는데 아 이상하게 방송 켜고 게임하면 꼭 게임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너무나 슬프다 벽이 아니고 진짜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난 그냥 앞에서 도발의 싸기야 진짜 이건 딜러가 해야 돼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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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채팅으로 싸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망이 없어져버린 게임인 것 같아요 이 태아 흠 흠 aris ruk 끄 흠 야 이거 와서 먹어야 돼 이거 지금 우리가 먹고 집 지켜야 돼요 장타 없는데 스타너 커버되나? 모강탄데 아 이거 스타너 잡은가 잠깐만 오 나이스 미평 좋았다 궁극기 활용 좋았다 잠깐만 이거 여기까지 되나? 아 미포 집에 가니까 안할게요 아 넥스톱 부서지고 있네 버려야겠어 버려 가보이를 돌가보도 올려야겠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게임이 지금 쌍둥이가 밀려버려 사용 타이밍 사용 타이밍 스칸 없거든요? 지금 스칸 없을 때 먹어야 돼요 스칸 없을 때 사용 먹어야 된다 버스트해 버스트해 버스트해야 돼요 스칸 없기 때문에 버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버스트해 됐어 됐어 안 뺏겨 오케이 라이트 좋아 좋아 얘 백동 하러 올 줄 알았어 역겨운 자식 일로와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이거 사용 미션을 했어야 되는데 아 아 어 총 나왔구나 그치 총만 나오면은 스칸이 되게 불가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네는 빔적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너도 이제 얘네만큼 딱딱하진 않아 이 자식아 우리도 다 방관템이 다 나온다고 난 무한으로 쫓아가요 터뜨린 다음에 돌려보내서 그치 이렇게 돼야지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형들 그래 이 녀석들 메탈 나가기 시작한다 빨리 이리 붙어 어? 뭐하죠? 어 블랙쉐트 때문에 좀 거슬리긴 하지 블랙쉐트 마오카이 없을 때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뺏다 뺏다 드CE 뺏다 뺏다 우리 형 봐주면서 빼줘야 된다 형들 짐 도말로 걸었거든요 나이스 그렇지 마음이 급해졌지 안 되죠 오케이 이렇게 돼야죠 집에 갔다 올까 혹시 모르니까 집에 갈게요 혹시 카사디는 역겨운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역겨운 짓을 할 줄 알았어요 저거 예상함이 있었어요 저는 승리의 마지막까지도 역겨운 짓을 모아서 우리 업체기 있는데 난 너의 머릿속을 다 잃고 있습니다 형들 게임이 쉬웠죠 이렇게 됐어야지 말이 안 되죠